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틴TV의 MC 나현입니다 하이틴TV는 청소년들의 펀앤라이프라는 지대로 재미있는 안템, 인기있는 트렌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내가 아이돌보다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한다 춤은 내가 제일 잘 춘다는 친구들 본인이 자신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하이틴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을 하이틴 입식코리아 매거진에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대상을 뽑아 30만원 상당의 장학금도 쏩니다 오늘은 제가 하이틴 입식코리아의 1월 모델인 민주학생이 춤을 정말 잘 춘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그럼 민주학생이 준비한 드림걸즈를 함께 보시죠 드림걸 드림걸 구원하게 달려가 드림걸 ones 춤이 이디 민주 학생이 너무 잘 쳤어요. 반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과연 민주 학생보다 더 잘 친 학생들 있을까요? 저보다 잘 친 사람 많죠.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해주신 민주 학생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춤은 내가 더 잘 춘다, 춤에는 내가 짱이다 하는 친구들 밑에 주소로 영상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꼭 드립벌스가 아니더라도 이건 내가 짱이야 하시는 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그 중 하나의 선정에서 다음 화이팅TV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자금도 있던 사실 잊지 않으셨죠? 그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화이팅TV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